네 다음은 천사님이시네요. 두산 테스나 4만 천원에 비중은 좀 많으십니다. 40%를 매수하셨고요. 너무나 오래 기다렸는데 매도가격이 궁금하다라고 물어봐 주셨네요. 너무 오래 기다리셨다면 올해 매수한 건 아니실 거고 최소한 작년이나 재작년 정도 그때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. 그랬다면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인내의 시간도 이렇게 거쳤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. 자 뭐 버티는 거 좋죠. 좋은데 이렇게 좀 실적 부분들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버티셔도 되는데 참 40%로 버티셨으니까 마음고생은 되게 좀 크셨을 것 같습니다. 자 이 두산 테스나는 테스트 쪽 반도체 테스트 업체죠. 웨이퍼 테스트도 하고 거의 매출의 상당 부분 많은 부분들이 웨이퍼 테스트 하는 부분이고요.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쪽 이런 쪽이 주요 거래처입니다. 그리고 이 두산 테스나는 전에 야인시대 4월 1일부터 했는데요. 제가 한번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. 자 우리 지금 이 반도체 쪽에서 우리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.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성장에 한계가 있는 거죠. 자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육성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 중인데 바로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런 쪽 테스트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은 상당히 많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은 모습입니다. 보시면 자 작년에 이게 전체 작년에 보시게 되면 재작년보다 작년이 영업이익이 많이 좋았어요. 그런데 주가는 빠졌습니다. 즉 이 주가는 억울하게 빠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재작년보다 작년이 좋았고 작년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정도 반도체 협황이 워낙 좀 안 좋으니까 작년 정도 수준을 기록할 것 같은데 1분기가 좀 안 좋았어요. 1분기가 전년동기 비해서 못했는데 2분기 실적부터는 전년동기 비해서 좋아질 겁니다. 자 그러면 주가 자체는 점진적으로 우상향 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. 자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터졌습니다. 140만 주 정도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서 기관이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들이 32만 주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. 자 그렇다면 이 강한 양선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하고 기관들 이 시장 메이저들 손으로 만들었다라는 얘기에요. 자 그러면 충분히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뭐 시간을 어느 정도 더 투자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이렇게 좀 긴 관점으로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얼마 정도 뭐 앞으로 중기로 보는지 장기로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올려주시면 되게 많이 참고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 일단은 뭐 지금 올라오는 거 이 매수 강도를 봐서는 뭐 지금보다는 상당히 높은 가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1차로 뭐 한 4만 7천 원 정도 선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요. 좀 더 긴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5만 원 선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다.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